유권자의 시간, 선택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22대 총선이 오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앞서 치러진 제외선거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이 각각 62.8%, 3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 역시 7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정권심판론을 향한 민심의 요구가 거세면서 범야권 200석의 관측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실제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는 이유로 정권심판을 꼽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본지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물어본 결과 요즘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못하고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때라서 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할 땐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유권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민심의 방향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됩니다. 뉴스 토마토 박진아입니다.